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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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렇게 짠하게 보여요? 나 보는 순간 그렇게 눈물이 나? 내가 가엾어 보여요? 아닌데요?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하죠 네? 간단하죠 나처럼 사셔야 되는 분이 60평등 사시면서 저처럼 안 살았기 때문에 가슴이 다 타버리고 수껌댕이처럼 새까마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냥 제가 느껴지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엄마 이제 안 흔들고 이제 새끼를 흔들 겁니다 가정을 흔든다는 거겠죠 자식들을 아무튼 신이라는 귀신 신자 이거 요자가 귀신 신자입니다 이 근력이 굉장히 있으시고요 또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향냄새 떡냄새 이게 좀 짙게 납니다 그거는 어디같이 저와 같은 데 다니시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하러 저를 또 찾아오셨어요? 무려 상담을 또 못하게 왔어요 아직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우리나라로 59세예요 59세예요? 말지? 철학하시는 언니 옛날부터 이제 2년이 돼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저기 사주로 풀 풀어서 봐요 그건 하는데 이제 이런 데는 안 와봐가지고 생일은 언제 세요? 1월 18일 진시예요 부모 형제 덕 하나도 없는 건 일찌감치 아셨고요 2년의 복도 또 없다는 건 일찌감치 아셨을 거고요 2, 3년 전부터는 이제 힘들게 살아오시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요 이제 60도 안 되셨는데 또 건강은 여기저기 다 안 좋고요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10월 때까지 일을 했는데 작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다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휴직 상태인데 일자리가 나오려는지 그런 것도 이제 궁금하고 계속 아프니까 아픈 것도 좀 괜찮으실래나 그런 거 그런 거 두 개가 궁금하고요 누구랑 살아요 지금? 혼자 사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지가 그냥 연락을 전화번호 받고 아들이 몇 살입니까? 돼지 뒤 서른 살이요 3월 1일생 보세요 엄마도 팔자가 시게 났는데 자식은 더 세게 나와 있잖아요 그 중 애 둘 낳고 결혼 일찍 했어요 둘 낳고 둘 낳고 산되는 그 소리만 듣고 소식은 연락할 필요 없어요 이 신의 풍파 조상의 풍파 이게 끊이질 않는 집안이 있습니다 선생님만이 힘든 게 아니라 선생님 형제관들도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예 그 말은 부모님 세대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또 나아가서는 선생님 세대에서 누군가 하나 저처럼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이 유력한데 또 존중 안 하다 보니까 그 아들 아이들까지 자식들까지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할머니들하고 아예 절에도 못 가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괜히 가면 이런 신의 기운이 더 강해지고 더 할까봐 근데 그건 아니죠 절에도 못 가게 해갖고 이런 쪽으로는 상상도 못했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계속 일이 안 풀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약간 관심을 가졌는데 먹고 먹고 사는 게 이제 바빠가지고 뭐 그렇게 어디에 매달리 종교에 매달리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서 찾아오셨는데요 그냥 금년만 더 고생하세요 허리티 졸라면서 뭐 나고 들어오는 돈은 없어도 나가는 돈은 꼬박꼬박 있잖아요 지출 더 줄이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도 마땅한 일이 안 생길 겁니다 설사 생겨도 잠깐 잠깐 열심히 나는 하고 싶은데 자위반 타위반으로 그런 일도 오래 하실 수 없을 거고요 그냥 알바 개념 알바 개념으로 뭐 청소일이나 이런 거 소일거리를 한번 찾아보셔요 그런 일들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건 이제 59이신데 몸 하나 좋은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빠지고 깨지고 이런 게 노다지 있어야 돼요 수술도 엄청 많이 있어요 이게 신의 풍파 조상 풍파라는 겁니다 몸으로 때리고 몸으로 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까지 모르셨는데 근데 이 신이나 조상들도요 때리다 때리다 이제는 지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면 60이 되십니다 인생은 60부터 라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죠 그 말이 선생님을 위한 말 같습니다 쓰나미가 밀려오고 강력한 폭풍우가 오고 있어요 지금 와 있는 거고요 선생님한테는 근데 이것도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니깐 비바람이 치고 이럴 때는 우산 쓰고 밖에 나가도 우산 밑에 있는 머리만 안 젖을 뿐이지 온몸은 다 젖습니다 비바람 때문에 근데 딱 지금 선생님이 그렇게 비바람을 막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화창한 날씨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금년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힘내세요 용기 내시고 시간이 약이 될 거고 시간이 보상해 줄 겁니다 그리고 힘들게 살아오셨던 만큼 60부터는 많이 편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2년만 잡지 마세요 2년의 덕이 정말 없으세요 2년이라 하면은 선생님을 갖다가 꽃으로 보고 선생님을 또 여자로 대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건데요 그 2년을 잡게 되면은 선생님은 더 힘들어 지십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나 이 고독함은 평생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 아파서 낳은 자식하고도 다 2년을 끊고 이러고 사시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 남자를 이렇게 만나시게 되면 삶이 또 더 힘들어 지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곱게 놀고 가시고요 아무튼 비바람도 끝나고 있다는 거 벌써 5월이잖아요 네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시간도 빨리 가고 있잖아요 저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나도 빨리 늙는 게 좋아요 네 아무튼 60 되시면은 많이 편안하십니다 힘든 시간 끝나고 있으니까 조금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종교 좀 가지세요 종교 좀 가지세요 왜냐하면 기독교도 좋고 카톨릭도 좋고 불교도 좋습니다 어디 하나 마음 가는 곳에 가서 의지하시고 좀 이 마음 한 곳을 어디인가 내가 맡길 수 있는 곳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보세요 그래야지 힘들고 외롭고 아픈 거를 갖다가 조금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근데 그냥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절에 사찰이라도 가시고요 대웅전에 인사하시고 뭐 산신각 삼성각에 그런 데서도 좀 기도가 잘 맞으세요 그냥 뭘 빌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두커니 가서 멍때리고 향 하나 붙이고 멍때리고 앉아 계세요 그럼 신들은 알아서 뭐 때문에 왔는지 아니까는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저처럼 안 되고 살아오시고 또 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왔던 게 힘들게 하셨던 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조상들도 때리다가 신들도 때리다가 지쳤어요 이게 60대고 나시면 모든 게 평안하실 거니까 조금만 힘내요 친남맨인데 뭐 제가 제일 환란이 많아요 제가 엄마 친정엄마가 그러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좀 그런 거 같아요 무당 됐으면 좋았을 걸 잘할 걸 왜 이러고 사셨어요 그때는 너무 삶이 고달퍼가지고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그 전 남편한테 너무 시달려가지고 거기에서 막 그 약간 자아가 없어졌어요 자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이 분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손 한번 줘보세요 잡아드리려고요 쉽네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제가 사실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친구만 하세요 애인하시고 친구해요 남편하면 안 돼요 난 그런 생각은 없는데 그분은 몇 살입니까 7,4년생 아유 복도 많으셔요 호랑이도 있고 시흔 하나잖아요 네 근데 자주 만나진 않아요 근데 묘하게 나이는 시흔 하나잖아요 나이는 어린데 어떨 때 보면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기대지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연아이긴 하지만 아이 같지 않은 면도 있어요 진중한 면도 있고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신고로 버스로 애인으로만 가세요 자주는 못 만나고요 안동에서 예천에서 공무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그냥 가끔씩만 봐요 그리고 그 사람도 종교가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면 그 성관계를 안 하는 약간 그런 종교예요 몸몽교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자문자도 그런 건 안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대한민국엔 여자도 2,500만 남자도 2,500만인데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그 그냥 뭐 정신적으로 서로 의지만 하면 되니까 그 서로 뭐 이렇게 맞이 저더라고 뭐 이렇게 많이 바래지도 않아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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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보는 거 그 정도로 만족하고 막 서로 막 그러잖아요 뭐 선물 같은 거 안 해주고 이러면 막 저희들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잠깐 안 지는 이제 헬스로 10년 차 돼 가는데 잠깐 중간에 한 5년 정도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재작년에 우연히 다시 그 사람이 안동으로 가서 살고 있는데 아차산에서 우연히 본 거예요 저도 아차산에 다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랬고 근데 뭐 이제 결혼 같은 거는 생각 안 하고 그 친구한테도 정확히 얘기를 했고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 사람 한 번 네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특히 저기 아니 그리고 보통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뭐 공무원이라도 직장이잖아요 직장생활 하더라도 친구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친구도 약간 저하고는 맞는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정신적으로 성격적으로 또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한 코드가 맞는 분이에요 연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중한 면이 있으니까요 인형 가지고 사시면 되는 거죠 아무튼 부분만 대지 마시라는 조언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60부터 편안하실 겁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그러면은 저희 아들은 아들은 굉장히 이런 쪽으로 나비 두십시오 찾아 엄마가 찾을 애도 찾을 수 없을 거고요 그리고 나쁜 소식 같은 거는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잘 살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찾아올 때까지 네 네비 두세 굉장히 강한 친구입니다 고집스러운 친구이기 때문에 맞아요 자수성가 일찍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한 부모들한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왜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되는지 근데 지도 이제 서른 살이 성인이 됐고 지도 이제 또 살아보게 되면은 그때 가서 조금 더 나이 먹다 보면 그때서는 부모님들 엄마 이해할 때가 올 겁니다 아빠랑은 가끔씩 연락을 하나 봐요 네 근데 저하고는 어느 순간 이제 딱 자리가 아버님은 그 애들 아빠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전남편이요 65년생 지금 뱀띠네요 한 살 한 살 더 먹었네요 4월 15일이에요 그래갖고 주변 사람 엄청 피곤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이혼하고도 조금 연락을 했었는데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제가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분은 이혼을 했었어도요 내 여자고 내 사람이에요 그거 안 변합니다 아무튼 이혼해도 집착을 하고 막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건강만 좀 챙기시면서요 하시는 일 없다고 그냥 우독하게 계시지 마시고 가벼운 운동화 하나 신고 요즘 얼마나 날 좋잖아요 황사가 심하니까 마스크는 쓰시고 운동 좀 하세요 그렇게 시간 금년 보내시면 내년부터 괜찮습니다 뭐 특별히 뭐 어디 질병이 있거나 그러진 않겠죠 부인과요 부인과가 원래 약하십니다 그래도 이 갑상선 죽이 남으신 것 같아요 관리 항상 하시고요 타고나시면 부인과가 약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는 몇 년 전에 다 드러내고 수술을 하고 했거든요 끼니 잘 챙겨드시고 먹는 거 잘 먹어요 힘내시고요 잠이 좀 안 오고 이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낮에 운동 좀 하시란 말이에요 살살 좀 걸어 다니세요 아무튼 금년에는 그냥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쉬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설사 일이 들어와도 그 일하기 위해서 일 때문에 약값이 더 들어가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은 그냥 천천히 보내신다 생각하고 계십시오 그러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당장 생활비 들어가고 이러니까 마음쯤 내려놓으세요 어떻게든 돌아갑니다 또 목구멍에 거미줄 안 칩니다 그 돈 벗으려다가 약값이 더 들어가요 작년에 다 그랬어요 내 운세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일만 생겨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비바람이 치고 있어요 밖에 이런 날은 우산 들고 나가도 다 젖어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마시라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수술을 전신마취에는 수술을 네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내년 60부터 좋으십니다 쉽네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